5구 힘 있게 오른쪽으로 담장, 담장, 담장! 밖으로! 후자옥! 연장점 터졌습니다. 후자옥의 홈런, 그리고 0의 균형을 깨트리는 후자옥입니다. 스코어는 1대0, 삼선 아이오스.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이 코스 하이볼에 오는 걸 받아 쳐서 깔끔하게 넘겨주네요. 후자옥의 시즌 24호. 사실 후자옥 선수가 하이존에 오는 볼이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OPS가 96입니다. 더 이상 어떻게 잘 치자고요. 엄살 떠는 거예요. 후자옥의 오늘 경기 멀티트이자 지루했던 0의 행진을 깨트리는 연장전 솔로 홈런. 제가 선두타자로 나왔을 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1루를 출루를 한 게 아니라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이 타점을 만들어내는 삼성 라이온즈의 캡틴 구자옥 선수입니다. 확실히 최근 삼성은 따라가고 있어도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팀이거든요. 그 부분이 바로 홈런 1위 삼성 라이온즈거든요. 그렇죠. 2루수 땅볼로 물러나는 디에아스입니다. 원아웃. 이제 이 홈런과 함께 이번 시즌 삼성 라이온즈 팀 홈런 개수가 148개째가 됐어요. 여러 가지로 삼성 라이온즈가 경기를 하는 이런 경기들을 보면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. 투수가 막아주고 그리고 타자가 잘 쳤을 때 또 투수가 점수를 주고. 지금처럼 전수가 안 날 때는 선두 타자로 나와서 폼런을 때려주면서 경기가 매조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. 그렇죠.